한국에 전화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몇 번 통화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되더라고요. 알고 보니 접속료에 무슨 요? 무슨 요? 이래저래 없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보이스두코리아는 간단하게 사서 숨겨진 요금 없이 오래 써요. 567, 567로 V 누르고 요금 눌러서 문자 보내고 받은 접속 번호로 전화 걸면 끝. 간단하게 사서 오래오래 씁니다. 한국 전화할 땐 567, 567 보이스두코리아